오케이. 자, 다음에는 보자. 코 뒤에 육. 뒤에 육은 짝수였으니까 힘들 수도 있었겠네요. 쉬웠는데요? 와우! 3.4회 했고요. 오케이. 오, 마냥 없었네. 뭐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가 날까? 뭐였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오케이. 어떤 소리가 날까? 뭐 할 때 손을 쓰면서 생각하는 건 아주 좋은 버릇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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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34분이다. 네? 34분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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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무슨 소리 내죠? Y. 자, Y가 내는 소리 한 번 정리해보자. 아. 아. 이제 Y 다 해갔는데 지금 빨리 가야되는데 지금 빨리 가야되는데 응. 응. 그래서 첫번째 뭐 일단 Y가 이 손이네. 일단. 짧은 짝대기. 짧은 짝대기. 그렇죠. 짧은 막대기, 짝대기. 그 다음에 응. 일단 핸드폰이네.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I. E. 와, I하고도 비슷해. I하고. 어? 오케이. 여기서는 E가 됐어요. 오, 멋지게 잘 썼어. 그대로 읽으면 되겠다. So.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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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은 U. O는 네 이름을 불러줘. O. O. L은 N. E는 소리 안 나고. L은 다시. Y은 E. Lonely. 좀 어려워. 발음이 lonely. Lonely. 오케이. 잘했어요.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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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취소해주세요. 아. 제가 말 안하는데. 저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H, pH, SH, pH 일단 pH는 뭐가 될까? F F하고 똑같은 소리 F F F F F F F F 우리 전화기 할 때가 F 자 그러면 H나온김에 pH나온김에 pH는 CH는 pH CH는 SH는 TH는 III 넷 혀를 살짝 물고 넷 먼저 하고 있어 전혜님 좀 이따 물을게 그래서 합쳐서 합쳐서 뭐가 될까? F F G F OK A, B, H나온김과 똑같이 critic OK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아 별 왜 이렇게 심각해서 이제 누군가 다 해놨나 그렇지, Sean 뭐라고요? Sean, 그렇지, Sean SH는 SH, 그렇죠,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N은 N, 그렇죠, N 합쳐서 Sean 자, Sean, OK, Sean 얘는 뭐가 될까? Tone, 그렇지 Tone, Tone, Tone 얘는 뭐가 될까? Tone 뭐라고요? Tone, 그렇죠, Tone OK, 엄마 끝났네, 점점 치고 Racer, There is only Racer There is only Racer There is only Racer Yes OK Tamin, 여기서 이제 1대1을 해야 되죠 옆으로 한 번만 한 번만 주세요 어, 해볼까요?